진 선수가 회짐의 공격을 마음껏 뽑아줍니다. 안다리부터 시작해서. 레오가 팀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캔이 팀을 천하장사에 올려놓습니다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방탄소년단에게도 큰 박수로 보내고요. 빅스가 남자 씨름 금메달을 차지합니다. 여기서 다리 앞에 다니는 거 오십시오. 이 선수 못 자렸던 신동님. 그리고 밀어치기로 결국 우승을 천하장사 드렸습니다. 꽃가마에 탈 수 있는 그 영광을 캔 선수가 가지고 왔습니다. 무엇보다 우승을 따라서 우리 전통 우회인 씨름을 우리 아이돌들이 멋지게 해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. 그 집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일 본보기로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씨름이 이렇게 재미있고 흥믹진진한 경기를 하면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시상식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기수 씨 천하장사를 모셔보지요.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준 오늘의 우승자 빅스입니다. 남자 아이돌 씨름 선수권대회 초대 천하장사입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빅스 정말 말 그대로 천하장사 맘바세 천하장사 맘바세 초대 천하장사 빅스가 지금 경기장을 모이고 있고요. 빅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정말 빅스의 팬들도 아주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기가 좋아요. 사실 우리 이태현 의원께서 가장 이 노래 많이 들어보신 분 아니겠어요. 아 그렇군요. 아 지금 뭐 트랙을 돌고 있는 빅스의 모습. 사실 뭐 말씀해 주신대로 차원의 긴밀에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영원히 바뀌지 않을 초대 천하장사는 바로 빅스가 됐습니다. 여기는 M.B.C. 팬들이 준비해 주신 응원 문